자 이제 쿼리디에스를 짜기 전에 먼저 일단 이걸 짤 수 없으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SQL을 내가 못 만든다. 그럼 쿼리디에스를 당연히 못하겠죠.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아티클이야. 아티클. 아티클인데 여기서 저는 A로 하겠습니다. 이 쿼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자연스럽게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키워드가 딱 주어졌다. 그럼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키워드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키워드죠. OK라고 하겠습니다. where k.content는 뭐랄까요? java. 좋아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 번호는 뭐죠? 아 1번이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아티클과 키워드 사이에 존재하는 게 뭐예요? hash 태그죠. ht로 하겠습니다. ht. 자, 그러니까 이거죠. 자, 얘와 얘와 얘가 새로 얻겨야 돼요. 결국 얘를 얻고 싶은데 얘랑 관계있는 건 얘고 얘랑 관계있는 건 얘죠. 이게 다 조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커리가 여기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를 가볼게요. 2단계. 2단계 query. 일단 조인을 시작하겠습니다. 별다른 일 없으면은 이너조인 하시면 돼요. 이너조인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묶여야 되죠? a.id랑 ht에 보면은 뭐가 있죠? dsc에 보면은 여기에는 아티클 아이디가 있습니다. ht에는 아티클 아이디가 있다. 이렇게 조인을 들어가줘야죠. 조인을 하고 자, 그러면은 뭐가 일어나죠? 이게 슬프게도 뭐가 일어나요? 게시물이 두 개 나오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이건 왜 그런지 아시죠? 그러니까 글 한 개에 댓글 다섯 개다. 이거 조인하면 어떻게 나오죠? 다섯 개 나와요. 이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글에 댓글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글이 딱 한 개 밖에 없는데 그 글에 댓글이 다섯 개다. 이거 조인하면은 결과 다섯 개 나오죠. 다섯 쌍이 나오니까. 뭐 그건 상관없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만약에 게시물 리스트라면은 게시물 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요 때 보통 사용하는 게 뭐예요? 그룹바이죠. 그룹바이 네, a.id 야, a.id 같은 사람이 여기 여기 뭉쳐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요거를 우리가 뭐예요? 네, a만 출력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죠? 여기서 디스팅크트를 날리시면 되겠죠. 두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를 뽑아내는 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다 코드 드릴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음? 이렇게 자, 그러면 3단계로 가보겠습니다. 3단계 3단계 그러면 마지막 하나 빠진 조각 저는 그냥 디스팅크드로 갈게요. 마지막 하나에 빠진 조각은 뭘까요? 자, 인어 조인 키워드 k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랑 연결돼있죠? 키워드.id는 lct의 키워드 아이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뭘 쓸 수 있어요? k.content가 뭐다? java인거에요. java랑 관련되어 있는거 다 갖고와봐. 그러면은 뭐 프로그래밍이랑 관련되어 있는거 다 갖고와봐. 아, 나오죠. 그 다음에 html이랑 관련된거?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3단계구요. 3단계 어 그 다음에 3단계에는 변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너조인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 간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일단 요게 3단계고 4단계는 더 발전된 코드 단위인데 약간 다른 형태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어차피 이너조인이잖아요. 이너조인이면 얘네들 바꿀 수 있어요. 키워드를 맨 여기다 넣을 수 있을까요? 왜 안되겠어요?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키워드 다음에 뭐가 남아야되요? 아티클이 남아야겠죠. 그가 아니구나. 아티클이 나오면 안되고 네. 상관없어요. 키워드가 나오면은 먼저 나오면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뭘 얻을 수 있죠? 해시태그 해시태그를 해서 이걸 할 수 있죠. 자, 지금 키워드를 했고 ht를 섞었어요. 그 다음에 네. 이너조인 a에서 a.id는 태클 id다.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네. 그니까 이 얘네들 간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너조인이면은 일단은 됐습니다. сво원 사관없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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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